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이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을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오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리라 색풀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알아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년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지술래하는 심정으로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지술래를 시켜주시는구나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오늘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저희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불이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으로 치면 최악의 재판장이죠 그죠?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한 이들의 편에서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변호해야 할 재판관의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재판관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불이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그가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십시오 정확한 사연을 알 수 없지만 원안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재판관에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울함이 있는 억울한 과부예요 과부가 된 것도 참 그 신세가 철양한데 당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 신세도 어려운데 억울한 일까지 당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억울한 과부 그런데 불이한 재판관은 이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그의 어려움을 풀어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억울한 과부가 수시로 그 재판장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그때마다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자신의 신세를 토로하니까 재판관이 괴로움에 못 이겨서 이 여인의 송사를 해결해주기로 결심합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이에요 불이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을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아 저 불이한 악한 재판장도 그 억울한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늘아버지께 끝까지 간청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 안에 간청하는 기도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 기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불이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 때문에 억울함이 가득 차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왔다라는 것은 자신이 불이한 일을 당했고 잘못한 일이 없다는 아주 분명하고도 정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이 과부가 자신을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 번거롭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얼굴을 계속해서 때린다 얼굴을 계속 치는 거예요 얼굴에 상처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가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 5절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억울한 과부가 계속해서 자신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이 송사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아무리 불이한 재판관이라고 해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억울함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 이 재판관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찔림과 가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얼굴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도무지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이 여인의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기 위한 정당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과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불이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까지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죠 기도하는 자도 자신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말 주님이 오실 그때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기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기도자가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 것을 비유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그 기도의 정당한 근거 그것을 가지고 그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성령 설령 나의 때에 우리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나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이 않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기도 수첩에 그 영혼구원 대상자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2년 동안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그 이상 기도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있대요 그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그가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 친구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CCG 총재였던 고 김준곤 목사님이 민족 보그마의 꿈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성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화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이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기도의 은혜, 기도의 덕을 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기도를 심어야 돼요 진리가 감춰진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흥황케 되고 부흥케 되기를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구원의 빛을, 복음의 영화로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기를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바리세인 한 사람과 세리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 장면이 동시에 펼쳐집니다 바리세인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이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에 비해 한 세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바리세인이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을 자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이 바리세인은 정작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지금 고백한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주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세리는 자신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조그만 일만의 가능성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신의 그 죄인 됨을 고백하는 그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저 세리에게 구원이 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35절에서 43절에 등장하는 어느 한 맹인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주님 앞에 근처에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사람들이 가로막으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세리와 동일한 고백이었어요 세리의 기도와 맹인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한 가지 주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듯이 저는 우리의 기도의 주체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지금 당장 필요한 내 필요 내 육신의 욕구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 정도의 기도가 우리 수준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나가시는 기도의 주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가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왔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쓰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 십자가 부활의 손으로 여러분의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포근한 품으로 안아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정말 황홀한 일이겠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신다 나를 만져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그 무엇이 문제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주님 품에 안겼는데 주님이 손으로 나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경험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부자 관원이 와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은 구원받았겠지 이미 영생을 얻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봐요 제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십년 가운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22절에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자신 만만했던 그 부자 관원이 얼굴빛이 잿빛이 되고 어두운 표정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구한다고 하지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내가 꿈꾸는 나의 어떤 비전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 주님 한 분만 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절과 8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속히 그 원안을 풀어줄 것이다 인자가 올 때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자가 있을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더 마음 쓰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분명한 기도의 동기 그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로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 그것이 채워지기를 갈망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탄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주께서 정말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분명한 기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간구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에 주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위를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그 기도를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내가 그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절망감이 있습니까 기도의 절망감을 거두어주시고 기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그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하나님 그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17절과 13절과 38절 말씀에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님 앞에 외쳐서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정결한 기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한 기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기도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간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고집세고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한다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감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정결한 기도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의 소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심령에 담겨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개인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7절에 18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부자 관원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 오늘 내려놓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 가장 만족함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아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내려놓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소망 주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